네, 반갑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입니다. 9월 교육청보위구사 해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객관식 사전문항 풀이를 하겠고요. 병훈 선생님이 주관식 사전문항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X에 대한 2차부등식이 있는데 자, 이 2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계수가 3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2차부등식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2차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여기 지금 딱 보니까 곱이 5n이고 합이 n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x-n에 x-o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계수가 3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는 0이라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이 5하고 n 이렇게 나오면 그 두 근 사이 범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n이 만약에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x가 이렇게 나오겠죠. n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두 번째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수 x가 3개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5, 4, 3까지 딱 나와야지. 그럼 3까지 나오려면 n은 어떻게 돼야 되나? n은 3 돼야지. 3. 맞죠? 자, 하여튼 여기가 등호가 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여기는 5부터 시작해서 3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5, 6, 7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n은 얼마? 7. 여기서 끝나야죠. 8 되면 안 되잖아. 8 되면 4개 나와서 안 되지? 자, 그래서 n값은 3 또는 7.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n의 값에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더해주면 10.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2차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원의 방정식에 관한 것인데 자, 원, c원. 자, 요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2. 자, 요렇게 있습니다. 원점이 중심이고 반점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에요.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자, 그럼 c2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요것이 2.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점 1,1에서 원 c2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원이 지금 요렇게 있죠. 얘가 c2라는 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점 a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거야. 근데 그 접선끼리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수직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접선은 원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접점까지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 요렇게 되고요. 여기도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 요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란 말이야.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지. 그러면 여기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다 수직인데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전부 정사각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각형이. 자, 그러면 저희가 정사각형이 되면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요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죠? 여기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K, K지 그 다음에 A점이 지금 1, 1이지 자, 그러면 얘 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 거리가 2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거지? 이게 사실 뭐냐면 A점 말고도 그냥 여기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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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그을 수 있는 점이 원래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찾아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원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그 원의 아무 점에서 그으면 다 거리가 저렇게 2가 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리, 루트 K-1의 제곱 더하기 K-1의 제곱 자, 이것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에 K-1의 제곱 이것이 4 이렇게 되죠. 제곱해주면 그래서 여기 2, 2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되니까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돼서 K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1 플러스 루트 2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원의 접선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자, A가 2,4 자, B가 6,6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행동한 점을 A다시라 하자. 그러면 A다시는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 행동해주면 X, Y 좌표를 바꾸면 되죠. X, Y 좌표를 바꾸면 됩니다. 4,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C가 0, K인데 걔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값을 구하시오. 가를 보니까 K가 0에서 3, 4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삼각형 A다시 B, C의 넓이가 삼각형 A, C, B 넓이의 두 배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좌표를 1, 2, 3, 4, 5, 6 우선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B점이 6, 6 하여튼 이 쯤에 있는 것이고요. B점 자, 그 다음에 A점이 2, 4입니다. 여기 1, 2, 3, 4, 5, 6 해서 2, 4 그러면 A점이 여기 있어요. A점 자, 그 다음에 Y는 X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있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딱 한 점이 4, 2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4, 2 A다시 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C가 지금 0, K인데 K가 0에서 3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C가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 하여튼 뭐 대충 이런 데 막 있다. C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다시 BC의 넓이가 ACB 넓이의 2배다. 그러면 A다시 BC 이 삼각형의 넓이가 ACB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 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거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여러분들이 아, 여기 넓이를 나는 다 구할래? 그러면 여기도 넓이를 다 구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넓이를 실제로 다 계산해가지고 아,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그냥 2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넓이의 비율이 2배라는 거야. 그러면 넓이 자체를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비율만 어떻게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율만 자,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BC라인이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냐면 자, AA다시를 연결한 이 선분 위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잘 보시면 여기 B가 6,6이에요. 6,6 그 다음에 여기가 2,4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X좌표가 4만큼 빼졌고요. Y좌표는 2만큼 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Y2까지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2만큼 빠지는데 그럼 Y좌표가 1만큼 빠져요. 그러면 여기 B에서 A를 쫙 연결하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정확하게 3에 도달하거든. 근데 여기 지금 시점의 Y좌표인 K가 0에서 3 사이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어. 뭐냐면 여기 3보다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야. A, A다시 이 선분 위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B, C 선분이 딱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삼각형 A, C, B 삼각형이 넓이하고 A다시 B, C 삼각형이 넓이하고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이거지. 자, 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부분으로 쪼개서 봐. A, C, A다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으로 봐봐요. A, A다시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 지금 만나는 점 있죠? 여기를 D 제가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 C, D의 넓이하고 삼각형 A다시 C, D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밑변의 길이가 AD, A다시 D고 높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가 형성돼서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이지. 그러면 넓이의 비율이 뭐하고 똑같냐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잖아요? 이 밑변 길이하고 이 밑변 길이. 지금 제가 삼각형 A, C, D의 넓이 대 삼각형 A다시 C, D 이거의 넓이가 AD의 길이 대 A다시 D의 길이의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아서.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봐봐. B, A, D 삼각형하고 B, A다시 D 삼각형하고 비교해 보면 이 라인을 밑변 라인으로 딱 보면 여기 밑변 여기 밑변 보면 높이가 뭔가 하여튼 높이에 있을 거란 말이야. 높이가 여기는 수직.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높이가 또 일정하니까 결국 뭐냐. 또 밑변 길이 사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 자, 이번에는 A, B, D 자, 이거 대 삼각형 A다시 B, D 자, 이거의 넓이의 비율이 역시 밑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어떻게 되냐. 얘, A, C, D하고 A, B, D 더해봐. A, C, D하고 A, B, D 더해봐. 그게 바로 뭡니까? 삼각형 A, B, C 아니겠어요? 자, 이거 대 얘 더해봐. A다시 C, D하고 A다시 B, D를 더해봐. 그러면 얘가 삼각형 A다시 B, C, D 자, 이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율이 똑같은 것 끼리 더해주면 비율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A, D 대 A다시 D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거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얘가 이거의 두 배라고 나와있거든. 그럼 여기가 1대 2란 얘기거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 D라는 점이 선분 A, A다시를 1대 2로 내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약간 안 맞지만 이 D라는 점이 여기와 여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A가 지금 2,4 여기가 지금 A다시가 4,2니까 저 D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럼 D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분점의 좌표 1 더하기 2 자, 이거에다가 1 곱하기 4 더하기 2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2 요거 분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D의 좌표가 3분의 8,3분의 요거는 1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D점의 좌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여기 B, D 라인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잖아요. 자, 그것은 B, D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자, 그것의 직선의 방정식에다 0, K 대입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B, D 직선하고 그 다음에 D, C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B, D 직선 이거의 기울기 이거하고 직선 D, C 이거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자, 그럼 B, D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X의 증가량 자, 얘하고 얘 빼요. 그러면 6 마이너스 3분의 8 6에서 3분의 8 빼봐요. 그러면 3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봐요. 3분의 8이죠. 자, 이것이 직선 D, C 자, 이거하고 여기 C가 지금 0, K입니다.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3분의 8 그 다음에 3분의 10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어차피 이제 3, 3 이거는 이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도 3을 없앱시다. 3 3 여기 3K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엇갈려서 곱해주면 여기 64에다가 자, 이것이 얘 곱해주면 100 마이너스 30K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0K 자, 이것이 얘 이쪽으로 넘기면 36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K가 5분의 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 이거 구할 때 도형의 모양을 좀 잘 봐서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로 바꿔서 푼다. 이런 거 좀 많이 써먹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16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양수 A에 대해서 X가 0에서 A 사이 자, 이 사이에서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6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우선 완전제곱걸로 잠깐 좀 고쳐봐야 돼.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걸로 딱 고쳐보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이거에다 A에다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가 X는 4입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고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케이스를 나눠 풀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가 지금 0부터 A까지 이렇게 있는데 X는 4라는 게 이 안에 포함돼 있을 때 4가 뭔가 지금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는 A가 4 이상일 때 자, 이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0이라고 했는데 언제가 최소값이겠어요? 얘가 4일 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예를 들면 막 지금 최소값이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얘는 4에서의 함수값이 그냥 0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F4 자, 이게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여기 4 딱 대입해주면 A-10 이렇게 되는데 이게 0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A가 10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선 하나 확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A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0 여기가 A인데 4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이게 4가 대칭축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값 어디에서 최소값이냐면 0부터 A까지야. 그럼 0부터 A까지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거든 감소하면 최소값이 어디냐면 A에서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감소하다 여기서 딱 끝내야지 원래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FA다. 그러면 FA는 여기에다 이제 A를 넣어요. 이 위에 식에다 A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 더하기 6 자, 이것이 0 돼야 되겠다. 이거죠. 최소값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은 0 이렇게 돼서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A마이너스 1 A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돼서 A가 1 또는 6 자,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게 A는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은 안 되겠고 자, 1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A값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10하고 1하고 더해주면 답이 1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1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0이 아닌 실수 M 자, 이거에 대해서 직선 L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Y는 M분의 1X 더하기 2 자, 이거 위에 점 A A가 A, 4 자, 이것이 이거 위에 있대. 그럼 우선 여기다 대입은 해볼 수 있잖아. 대입을 해보면 4는 M분의 1A 자, 이거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2를 이쪽으로 넘기면 2가 되니까요. A가 2M이 되겠죠. A는 2M 하여튼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거의 가 내용이야. 가 가 가에 들어가는 게 이 2M이지. 2야.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고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A, 0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이제 세 번째 줄 전비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자, 여기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걸 구하래. 이거야. 그럼 뭐 하여튼 여기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그림을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자, Y는 이 직선이 있다. 그러면 대충 직선이 지금 0이 아닌 실수 M이라고 되어있는데 M이 양수인지 무슨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요. 사실 그림을 여기도 안 나와있죠. 그림이. 왜 그러냐면 M이 양수일 때 하고 음수일 때 지금 구별을 또 해서 그려야 되니까 그림 안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게 꼭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냥 그려봅니다. 그리고 A가 뭐 이런데 이 A가 이런데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A가 이런데 있고요. 그다음에 B가 지금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A, 0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게 지금 H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렇게 풉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 O, B, H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야. 여기 O, B, H 얘가 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림 딱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느낌이 약간 있긴 하네. 선생님이 그림을 그래도 아주 막 그리진 않았네. 이런 느낌인데 자, 그게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이려면 결국 뭘 보여야 되냐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절대값 A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A를 양수라고 두면 그냥 A죠. 근데 A가 이쪽에 있으면 절대값 A입니다. 하여튼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절대값 A라고 써. 거리니까. 자, 그랬을 때 O, H의 길이가 절대값 A가 됨을 보이면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H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H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직선 L인데 L하고 B, H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자, 그래서 B, H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여기 지금 B, H의 방정식은 박스 안에서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에서 이제 B, H의 방정식 구하고 있습니다. 자, B, H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지나는 한 점이 이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 기울기가 M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수직이 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러려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이거야. A, 0.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가에서 A가 2M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2M.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것이죠. 자, 그런 뒤에 이제 얘하고 뭘 구하냐면 여기 L하고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L하고 연립합니다. L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Y는 M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Y, Y 같으니까 이거 이거 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자, 이것은 M분의 1 X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MX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에 M 더하기 M분의 1 X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 곱해주면 2M 제곱인데 여기 2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2로 딱 묶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통분해봐. 통분해보면 M에다가 이거 M분의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 그러면 여기 X가 어떻게 되냐면 M제곱 더하기 1 분의 2M의 M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X좌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이제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M분의 1에 X 대신 이거 넣어. M제곱 더하기 1분의 2M에 M제곱 마이너스 1 이거에다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MM 이렇게 없애고요.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이거 통분해주면 2M제곱이다. 2M제곱하니까 4M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2하니까 상수항 없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H점의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근데 거기 이제 네모 칸이 뭐냐. 네모 칸이 다 잘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네모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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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하냐면 OH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원점에서 H까지 거리를 정말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OH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자,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보면 잘 보면 약간 공통인수가 있지 않나요?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분모가 M제곱 더하기 1 여기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2M 여기도 2M 있잖아. 그래서 공통인수로 이렇게 딱 묶으면 이걸로 묶으면 여기는 이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얘 제곱까지 딱 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M만 묶어서 제곱을 해주면 여기 나머지가 이제 2M이 남아있잖아. 2M으로 묶어주면 2M이 또 남아. 그러니까 2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얘네를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야.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나오지. 그래서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절대값 요 놈이야. 근데 이놈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없애도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이 놈이야. 그래서 절대값 이 M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이거 이제 계산이야. 이거 자, 얘는 전기암은 M4승 얘, 얘, 얘 마이너스 2M제곱 근데 요거 4M제곱 하니까 더하기 2M제곱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에 들어갈 게 요것입니다. 요게 다에 들어갈 거에요.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다고 했어.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 줄만 더 쓰면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식이 잘 보면 M4승 더하기 2M제곱 더하기 1이 이거 완전제곱 걸로 고쳐지지 않나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벗겨지지. 그러면 얘하고 얘 없어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2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절대값 가 이렇게 나와있는 게 그 가가 아까 2M이었거든. 음,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절대값 2M이 바로 절대값 A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OH의 길이를 딱 구했을 때 얘가 절대값 A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가 언제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등량 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답 구하는 것은 가나에 알맞은 것을 FM, GM 자, FM이 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2M 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GM이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알맞은 수를 K라고 했는데 K가 요거예요. 2 자, 그랬을 때 FK 곱하기 GK 그러면 여기에다가 2대입하라는 거야. 2대입하면 4 곱하기 여기다 또 2대입하라는 거야. 2대입하면 5 그래서 4 곱하기 5 하니까 답이 2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좀 하여튼 계산이 약간 하여튼 많은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원래 조금 계산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좌표 도입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이 꼭 필요하겠어요. 자, 1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자, 여기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9,0이고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얘가 9,0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하여튼 이렇게 원래 색칠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가 또 있죠. 자, C는 또 9,0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또 삼각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실수 T에 대해서 자, T가 0에서 18사입니다. 세 점 O, A, B를 자, O, A, 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O-A-B-이라고 하자. 자, 하여튼 T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래. 자, 그러면 평행이동시키다 보면 중간에 한 이쯤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O-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18까지 평행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에서 9까지 오면 18만큼 이동한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삼각형 O, C, A의 내부 자, O, C, A 이거의 내부와 그다음에 삼각형 O-A-B- 이거의 내부 O-A-B-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지금 ST라고 할 때 ST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자, 우선 이게 원래는 케이스를 좀 나눠 풀어야 되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최대 값이 어디에서 나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원래는 O, A, B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쯤 왔단 말이에요. 더 움직여봐요. 더 움직여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딱 정확하게 O-가 C가 되는 상황 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쳐봐. 지금 그 겹치는 모양새를 한번 봐봐요. 겹치는 모양새가 원래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겹치는 모양새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오각형 모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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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지. 근데 얘가 더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면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맞죠? 삼각형 모양. 근데 여기서 더 가봐.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모양임이 여전히 유지가 되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공통 범위가. 근데 그 삼각형 모양이 이때보다는 더 넓이가 작아지지 않나요, 점점?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T가 원래 0에서 18까지인데 딱 9까지 이동했을 때 9까지 이동하면 딱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9보다 더 큰 값만큼 이동하면 계속 삼각형 모양인데 저 삼각형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18까지 이동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9보다 클 때는 계속 넓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이가 오히려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최대가 안 나온다. 그럼 최대는 어디서 나오냐면 0에서 9 사이에서 즉 이 오각형 모양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오각형 모양에서 최대 값을 구해보자. T가 0에서 19 사이에서 여기에서 최대 값을 구해보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넓이를 식으로 써봐야 되겠죠. 넓이. 자, 이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대충 약간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래도 평소보다 좀 잘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여기 이렇게 이 모양에서 여기랑 여기가 좌우 대칭 꼴이지 않겠어요? 이 지금 모양새가 여기 A하고 A다시가 딱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고 정확하게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도 대칭적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요거와 요거의 딱 가운데 이렇게 된다고.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여러분들이 요거 미심쩍으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 직선 방정식 구해. 얘 직선 방정식 구해. 그거의 교점의 X좌표 구해. 이렇게 구해도 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흰색의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9입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겠지. 요 파란색의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T만큼 이동한 거예요. T만큼. 그럼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 더하기 T, 0 이렇게 되겠죠. B다시의 좌표가.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었다. 여기에 X좌표가. 그러면 여기 Y좌표는 3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이거 부호 반대. 자, 그래서 얘 부호 반대니까 9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직선 방정식이 Y는 기울기가 1 X에 Y좌표는 9 마이너스 T 더하기 9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만나는 좌표를 찾아라 이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9하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얘 같다 이렇게 써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기면 2X고요. 9, 9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T를 저쪽으로 넘기면 T입니다. 그러면 2X는 T가 되니까 X가 2분의 T지. 2분의 T.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2분의 T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절반이라고 그랬잖아. 사실. 여기 5 다시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5 다시는. 원래 5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T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좌표가 T, 0이거든. 그러니까 딱 절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넓이를 구해봐라. 이거지 뭐. 자, 저기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에다 이만큼 더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정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면? 4분의 1이지. 지금 여기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 아닙니까? 여기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 아, 쏘리. 이 정사각형의 4분의 1이 아니라 이 정사각형의 4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넓이에다가 이거 넓이를 덧셈하면 돼. 그래서 ST를 식으로 써. 자, ST는 자,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의 길이가 여기 T 이렇게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자, 가로의 길이가 T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9-T지? 9-T.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9-T 자,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여기 T 이렇게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세로의 길이는 여기 길이의 절반이겠지? 저기 길이의 절반. 그러면 저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지금 아이고, 0,9입니다. 0,9에서 이걸 빼봐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T지, T. 여기가. 여기가 T니까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분의 T지. 2분의 T. 자,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가로의 길이 T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2분의 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9T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여기 4분의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4분의 3 T제곱 더하기 9T.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 구하라. 이거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완전제곱걸로 고치면 되겠다. 얘로 딱 묶어주면 T제곱에 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 딱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곱해주면 마이너스 12T. 자,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자, 이거 T마이너스 6의 제곱 자, 이거에 마이너스 3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가 6일 때 최대가 되지 않겠어요? 자, T가 6일 때 최대인데 6이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있다. 그래서 T는 6일 때 S6 자, 이거 구하면 돼요. S6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이거 6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6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2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최대 최소 문제 뭔가 움직여가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런 유형 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저기 미적분이나 이런 단원 나중에 이제 학력 올라가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에서도 종종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런 문제들 좀 중요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9 이하의 자연수 N 자, 이거에 대해서 당항식 PX가 이렇게 돼 있다. 자, X4승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 P 루트 N은 어떻게 되느냐 P 루트 N 자, 여기다가 루트 N 넣어 그럼 루트 N의 4승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N의 제곱이 N이지 그럼 4승하면 N제곱이지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은 N이지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하면 0 되죠.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참 자, 그 다음에 니은 방정식 P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2다. 자, 그럼 PX는 0 이걸 이제 푸는 거야. 그럼 저거 X4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0 이걸 풀어야죠. 자, 이거에 실근의 개수를 찾아라. 이거지. 이거 학생들이 또 잘 모를까봐 이게 약간 힌트긴 해. 얘가 만약에 이거 이거 결국 뭐냐면 인수분해하는 문제거든. 인수분해 얘를 보기차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X제곱의 제곱 요렇게 요렇게 봐서요.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마이너스 N의 N플러스 1 자, 이렇게 본다면 N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해주면 플러스 1 딱 요렇게 나오잖아요. N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N 더해주면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요렇게. 그러면 얘 곱해주면 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주면 딱 정확하게 X제곱 나오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실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양수지. 맞죠? 여기에서 이제 능영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근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실근의 계수가 두 개다. 맞죠? 맞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 이게 나는 인수분해가 안 보였다. 그러면 사실 기억이 힌트인 거야. 자, 기억을 힌트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P에다가 루트 N 대입해서 0됐다. 그러면 이제 뭘 쓰는 거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 그러면 얘가 아, X 마이너스 루트 N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런 뒤에 이제 짜맞추기를 하는 거지. 여기 X 사승 이렇게 있다. 그러면 X 삼승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X 사승 나오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N X 삼승인데 여기 X 삼승항이 없잖아. 그럼 플러스 루트 N X 삼승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루트 N X 삼승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아니, 2차항 자, 이걸 보면요. 2차항이 여기 X 제곱인데 자, 얘는 이제 2차항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얘는 이거에 의해서 아니, 이거에 의해서 2차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N X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는 X 제곱이 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N 플러스 1의 X 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N 플러스 1의 X 제곱이 필요하니까 요거랑 요거 곱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 얘를 요거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얘 자체가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N에다가 루트 N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N 나오고요. 거기다가 요거 더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거 요거 이렇게 딱 보면 얘가 루트 N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홀수 창만 딱 보면 X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또 보면 얘로 또 묶이잖아. 맞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로 딱 묶어주면 여기 X 더하기 루트 N 요게 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얘가 있었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똑같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인수정리로 풀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니은까지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니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 K가 0이 아니다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요거 P, X를 인수분해를 아까 해봤더니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모든 정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 K가 0이 되지 않게끔 하는 자, 이것입니다. 자, 그럼 P, K를 대입해봐. 그럼 P, K를 대입했을 때 K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자, K제곱 마이너스 N 이것이 0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거지. 자, 이렇게 되는 N의 값 찾아라. 이거지. 자, 우선 얘네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냥 0이 되지 않아. 쟤네는. 그럼 뭐? 얘가 0이 안되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얘가 0이 되지 않기 위한 이거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N이 K제곱골이 되지 않기 위한 이거지? 그럼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N이 K제곱골이 안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정수의 제곱수가 아니면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곱수가 아닌 거 이제 어떻게 있나? 2 3 5 6 7 8 이런 게 제곱수가 아니지? 그럼 얘 더하면 되는데 이거 10 이거 더하면 10 이거 11 그러니까 3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역리니 디귿 5번이 되겠어요. 자, 20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B가 0,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10, 마이너스 8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O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지금 그 길이에 관한 어떤 특정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P의 결국 좌표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내접하는 원의 중심 즉,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이 뭐냐면 내심이지 내심 자, 내심 P의 뭐 좌표라든가 아니면 길이 뭐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O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O가 지금 삼각형의 꼭지점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길이에 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나왔다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뭐 AP의 길이를 구하라든가 이렇게 나왔다면 아, 그냥 그림을 좀 그려봐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지금은 O가 여기서 번질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아마도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심에 관해서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냐. 자, 내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내접원의 중심이어서 각 선분 있지 삼각형의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냥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사실 요거 변의 길이를 다 구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하여튼 AB 사이의 거리 구해볼까요? 거리 구해봐. 그러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6 더하기 구해주면 45 돼가지고요. 3루트 5입니다. BC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루트 빼서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얘 얘 빼서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럼 루트 125니까 5루트 5입니다. AC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AC의 길이는 요거 빼서 제곱하면 4의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의 제곱 그럼 요거 64에다가 16 더해주니까 루트 80 이렇게 되는데 루트 80은 4루트 5죠. 그래서 얘가 딱 보면 3대 4대 5 비율이야.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는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다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그려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변의 길이 잘 체크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아이고 죄송 B 아이고 죄송 지금 B, C의 길이가 빗변이지 아이고 A B C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지금 3루트 여기가 지금 4루트 여기가 5루트 하여튼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 A, B, C의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내접원의 중심 내심의 좌표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직각삼각형의 독특한 성질을 물론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심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여기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하여튼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여기 각의 이등분선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RHS합동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각이 같다 여기도 각이 같다 여기도 각이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 P가 바로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이 내심하고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 배운 거 없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각이 이렇게 이등분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 어떤 성질이냐면 A B 대 A C 자 이것이 B D 대 D C 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요거 대 요것이 요거 대 요거 같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얘하고 평행선 평행선을 쫙 꺼서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게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억각이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등분선의 삼각형이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고 그것은 닮음 때문에 요거 대 요거의 비율과 같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각이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학력 올라갈 때도 이거 계속 써먹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중학교 때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각이 이등분선의 성질을 딱 이렇게 써보면 이게 이제 뭐를 쓰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연장을 해 연장 자 여기가 지금 현재 P였는데 여기를 제가 Q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연장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3루트5 대 5루트5니까 요게 3대5로 분할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3대5로 분할되면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얘가 3대5로 분할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3만큼이야 요거의 8분의 3 그럼 여기다 8분의 3 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루트5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루트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8분의 5 곱해주면 2분의 5루트5예요 하여튼 길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 Q의 좌표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A점의 좌표가 나와있잖아 6,0이라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10,-8이라고 나와있잖아 자 이것을 3대5로 내분해라 이거지 그럼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거야 그러면 Q는 이제 어떻게 되냐 3대5로 내분하니까 3 더하기 5 자 이거 돼 3 곱하기 얘 그럼 30 더하기 5 곱하기 얘 30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더하기 5 자 이거 돼 3 곱하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24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이거 하면 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Q점의 좌표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8이고요 여기 6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4로 나눠봐 그러면 2분의 15 나와 그러면 여기 8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4 되니까 마이너스 3 나와 자 그래서 Q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심은 단지 여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반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도 각이 이등분 되는 거고 여기도 각이 이등분 되는 거예요 맞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이제 뭘 쓰냐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것이다 자 그런데 얘가 2분의 3루토고요 얘가 3루토입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2 아닌가? 얘가 두 배잖아 그러니까 1대 2니까 여기가 1대 2라는 거야 1대 2 그러면 여기 P점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BQ를 2대 1로 내보내는 점이야 P는 결국 선분 BQ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P의 좌표를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P의 좌표 그럼 2대 1로 내분하니까 2 더하기 1 자 이거 분해 2 곱하기 Q지 엇갈려서 곱하는 거잖아 2 곱하기 Q 그럼 2 곱하기 Q 하면 15 더하기 더하기 자 빅사인이었는데 1 곱하기 B 자 B가 여기 0, 마이너스 3입니다 1 곱하기 B 0이에요 0 0 그 다음에 2 더하기 1 자 이거 분해 Y좌표 2 곱하기 Q 자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1 곱하기 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준 P가 여기는 3분의 15니까 5 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막 직각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 P점의 좌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워 오히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개념이 중요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결국 내분점 문제로 귀결되게 돼 있다 내분 비율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P점의 좌표 이렇게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OP의 길이 OP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면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요 25 더하기 9 해서 루트 34 자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기 지금 객관식에서 이 도형 문제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형 문제들에 관한 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나중 가면 결국 그 학년 올라갔을 때 그 도형 문제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객관식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주관식은 이제 병원 선생님이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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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